안녕하세요. 뉴욕 계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영상 시청 버튼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을 인수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의 직분과 행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안건들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서명을 하고 바쁜 나날을 보고 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요즘에 머리가 짖근짖근 아프면서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많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고 그 내용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머리 아픈 일들의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지지율은 63% 반대가 37%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으로서는 조사된 내용으로서는 안케이트 조사율에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의 지지율은 94%이고 공화당에서의 지지율은 70%가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행정적인 준비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딪힐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탄핵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탄핵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입니다. 현재 상원의 공식 송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2월 9일부터 상원의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 17명이 합쳐져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공화당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민주당으로서의 이탈이 쉽지 않은 분위기며 의회 난동 때 트럼프의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일부 지도부의 공화당 의원들도 다시 트럼프의 입장에서 다시 공화당의 입장에서 선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누그러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 탄핵안이 되려면 모두 67명이 넘어서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이 50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이 17명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26일까지 공화당 의원이 확보된 숫자는 5명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의 내에서 이탈자는 이들은 줄곧 그동안에 트럼프의 반 트럼프 노선을 해왔었고 트럼프를 견지해왔었던 의원들이죠. 현재 공화당의 지도부의 양대표 인물인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존 카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할 경우에 당에서 쫓겨날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가까이 끌고 찬성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가운데 67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워싱턴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거의 탄핵이 불가능할 거라는 게 점점 현재의 언론들과 분위기라고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본격적인 시간은 2022년부터가 될 예정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전직 대통령 사무실을 내고 상원에 타결한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은 특히 제3당의 새로운 당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전히 공화당의 지도자로서 남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도 이슈지만 사실 그 파워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지만 트럼프의 눈밖으로 나기를 원치 않은 그런 의원들도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내가 재선도 물론이와 공화당의 당대표로서 향후 활동을 내가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난 자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행동과 내 모습에 대해서 반론과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다 내 눈 밖에 가시로 들 것이다. 이런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어쨌든 탄핵에 대한 부분 2월달 시작을 하면서부터 또 이슈가 될 텐데요.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 하지만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정부 지원안 그리고 1,400달러의 패키지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와 백신의 보급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첫째는 여러 번 공약을 해왔었던 현금 지급안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공화당 의원 10명을 끌어들여서 초당적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차 계획안이죠. 그에 따라서 초당파 의원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공화당 초당파 상원의원의 10명을 확보하는데 여러 조건 중에서 1,400달러의 3차 현금 지급안에 대한 부자들도 그리고 연소득도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공평성을 이어온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조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조정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현금 지원, 직접 지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합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현재 개인으로는 7만 5천 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연금, 연봉의 금액이 높은 사람들은 공제를 해가면서 받게 되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따라서 그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반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민주당 쪽에서나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 그 말에 대해서 나도 이해를 한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느냐. 그렇다면 공화당 당신들 쪽에서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지원을 하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봤을 때의 아 그래 그거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7만 5천 달러, 또 15만 달러를 넘어서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왜 이슈가 또 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미국의 향후 4년 동안, 임기 기간 동안,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의 재정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마라톤을 걷어들이는 부분을 제일 먼저 주려고 하는 게 부자세라고 합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이 부자의 기준이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의 기준은 연봉의 소득 수준, 또 내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 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미국에서 앞으로 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75%까지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빚에 대한 정부의 재정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부자세로서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왜 부자들한테까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돈이 많기 때문에 1억 1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있고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게 공화당 쪽의 얘기인데요. 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전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연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사시는 데마다 최저임금제가 틀리죠. 금액이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본이 얼마냐면 7달러 25센트입니다. 이거 10년도 넘은 이 금액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15달러로 올리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화당에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주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2배 인상안에 대해서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연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들, 우리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물론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의 우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가 15달러가 안 되는 주가 더 많죠. 더 많은 상태에서 15달러에 대한 기대의 가치, 연기, 연기, 연기가 될 거라고 하니까 다소 시간을 쫙 기다리면서 좀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다카 학생들에게도 거주자 학비 적용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가 있는데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12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고 조지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도 돈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인데 다카의 구제 방안으로 추방 유예를 받은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자, 보태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또 이 부분을 안 하자니 어려운 일이고 하자니 예산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대체 전 대통령과 전 행정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부분을 각 주, 각 행정자치단체까지 신경이나 썼느냐 그냥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공포만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백신으로부터 백신 접종센터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자 이후에 2차 접종까지의 중간의 텀이 굉장히 길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1일과 28일의 중간 21일과 28일 만에 2차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태로 제약회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넘어서고 있다는 문제죠. 1차 때의 이 간격과 2차 때의 받아야 될 이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들과 정부에서는 이 기간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현재 미국 정부에서 2차 접종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1차 때의 먼저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논평이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하면 야 이거 접종에 몇 명 맞았다 몇 명 맞았다만 발표를 많이 해서 이걸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정부에서는 2차는 신경도 안 쓰고 1차 때의 접종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지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접종 간격이 백신의 물량의 비상이 있는 가운데 있어 파우치 소장은 새로운 변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1차 때에 맞은 백신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접종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또 우려를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백신 공급에 대한 계획조차 정확하게 둘 수가 없는 현재 전 세계의 백신 공급에 대한 아주 어려운 입장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공급을 해서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발표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바이든의 행정부 입장에서도 백신 공급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짜만 계속 가고 있으면서 거짓말만 하게 되는 행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머리가 짖근짖근 아플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서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셨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그래 잘됐네 잘 결정이 됐어 마음에 쏙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식이 빠르게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히다리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